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새로워집시다 네 무더운 폭염 그리고 아주 습한 더운 날씨 속에서 심지어 밤에도 몸에 땀이 날 정도로 끈적끈적한 이런 불쾌지수가 아주 높은 열대야 속에서 여기에 플러스 마스크까지 차고 지내야 되는 그런 참 이중삼중의 고역들이 이 여름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더위에 몸도 마음도 우리가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일 시원한 곳이 어딜까 아마 더운 여름이니까 시원한 곳을 찾게 되죠 제일 시원한 곳은 역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 계신 분들은 전혀 못 느끼는데 교회만큼 시원한 곳이 없어요 제가 엘리베이터에 있었던 집사님 만났는데 자기 집보다 훨씬 시원하다고 심지어 차 자동차도 오래되가지고 자동차도 시원하지 않는데 교회 오니까 너무 시원하다고 이렇게 에어컨이 빵빵한 비전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몸도 마음도 시원하게 수요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참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요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요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예원의 가족들에게 좀 뭔가 마음이 와닿는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마음을 좀 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다하다 제가 구글에 검색을 해봤어요 뭐라 검색했냐면 가장 시원한 곳 딱 이렇게 검색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 기사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눈길이 가는 곳이 있었어요 기상청에서 발표한 7월, 8월 평균 기온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원한 도시 탑10 딱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관심이 가든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원한 도시 탑10 1위는 바로 어디냐면 대관령 평창입니다 그렇겠죠 평창은 거의 산에 있잖아요 산에 아주 높은 산에 이 대관령 평창이 물론 2년, 3년 전 자료니까 조금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7월, 8월 평균 기온이 무려 19.1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20도 미만이 되는 도시예요 평창, 대관령 유일한 곳입니다 전 이 기사를 보고 너무 막 충격받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 에어컨 그렇게 세게 틀어도 이 온도가 안 나오는데 대관령 평창은 평균 기온이 19도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사 가고 싶었습니다 2위는 어디냐면 태백 평균 온도가 20.9도입니다 그리고 3위는 우리 서해 최 북단에 있는 백령도 22.8도 정말 시원한 곳이겠죠 오늘 수요 예배드리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 대관령보다 평창보다 태백보다 더 시원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에어컨 밑에서 찬바람을 확 세고 있어도 과연 시원할까요? 몸은 시원하겠죠 그런데 몸이 아무리 시원해도 마음이 여러분 마음 속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깍 차 있으면 과연 그게 진정한 시원함이 되겠습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 영육관에 저 천국 보좌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영적 바람으로 세임을 얻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법문의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새로워지다라는 헬라 원뜻이 뭐냐면 자라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영적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이 새롭다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건강 유지 방법이 다 그렇지만 필수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지 성장과 건강 유지가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도 날마다 공급을 충분히 받아야만이 매일 성장하고 매일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매일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져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에 낙심하지 않다 낙심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마음을 잃어버리다 불타던 마음의 열정이 꺼져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힘과 복음의 열정과 그 뜨거움이 식어지도록 소멸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낙심하다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물살에 떠내려가 버립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서 힘차게 헤엄치고 올라갑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역경과 문제들,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설교는 여러분들이 제목만 딱 제대로 기억하고 또 대지, 이 대지 타이틀만 여러분이 제대로 딱 붙잡으시면 대성공입니다 나머지는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오늘 제목이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새로움의 주기는 24시간 하루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날마다라는 이 헬라의 뜻이 뭐냐면 이 헤메라라는 건데 이 헤메라의 뜻이 뭐냐면 하루 24시간을 의미합니다 내가 분명히 지난주까지는 새로웠는데 내가 코로나 전까지는 내가 분명히 새롭고 활기찼는데 과거의 신앙, 추억의 신앙, 라떼 신앙이 아니라 라떼 신앙 아시죠?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랩몬트일 때는, 내가 청년일 때는 그 전부 다 라떼 신앙입니다 그 과거 신앙 말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와 새 응답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새로운, 새로워지는 은혜와 응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날마다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중요한 말씀의 흐름이 편집입니다 이 편집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메시지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그럼 이 편집하라, 이 편집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편집이란 뜻이 뭘까요?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 특징이 뭐냐면요 어떤 단어 하나를 이렇게 탁 던지면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또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관점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실은 다 똑같은 얘기인데 마치 우리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요즘 흘러나오는 메시지 흐름이 계속 편집입니다 편집 편집하라, 설계하라, 디자인하라 그래서 이번 랩몬트 리더 수련회 또 우리 WRC 때 본격적으로 이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편집하라는 것은요 기준과 관점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책이나 영화를 제작할 때 많은 방대한 자료와 내용을 모읍니다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관점에서 편집하니에 따라서 색깔과 내용과 주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날로 새로워지는 새 은혜와 새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매일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로 편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편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모든 내용이 되고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즉,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말씀 각인 매일 우리가 만나고 부딪히는 문제와 현실, 상황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 나의 중심이 무엇으로 편집되어 있느냐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법문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고린도우서 4장의 1절, 8절, 16절을 통해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그냥 한 번 낙심하지 아니한다 하면 되는데 세 번이나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현장에는 우리를 낙심시키는 우리를 낙심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문제와 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힘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을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적인 성량이 강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주장하고 또 자기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를 스스로 방어하는 그 보호습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한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 육신, 돈 이런 것에 약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중심과 나의 모든 것을 편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눈을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한 일정한 방향으로 한 몇 분 정도 쭉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수건을 딱 내 눈에서 벗기고 내가 걸어온 방향을 딱 보면요 처음에 내가 가고자 했던 그 지점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거나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흔히 편향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방향으로 어느 특정한 곳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하루 동안 수많은 일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기준에 치우치게 되고 기울게 되고 아예 잡혀버립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권사님이 기존 교회 다니는 우울증 환자를 이제 다락방을 한 거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 환자에게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이 우울증 환자가 최근에 인터넷으로 어떤 교회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 교회의 목사님은요 막 성령 특히 이 방언을 강조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집회도 1년에 수십 번 인도하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분이 예배 드리면서 성령이 자기를 깊이 만지셔서 우울감과 불안감과 분노와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평온해졌다면서 특별히 방언기도로 치유를 받아서 이제 우울증 약을 안 먹고 있더라고요 자랑을 한 거죠 아니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들을 때는요 전혀 못 알아듣더니 이걸 보고 우리는 잘못된 편집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 편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과연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편집이 안 되었는데 그게 진짜 치유되고 진짜 나은 거일까요? 마지막 말세 시대에 미혹과 거짓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교회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 목사님이요 완전 방언에 대해서 방언의 발음에 대해서 방언할 때 그 발음에 대해서도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방언할 때 이런 발음 저런 발음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진짜 방언이고 방언에서 나오는 음성에 대해서도요 한 시간 넘게 열강을 토하는 거예요 심지어 방언할 때 진동의 의미 그게 말씀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방언할 때 뭔가 이렇게 막 떨리면서 이 진동이 있나 봐요 그것도 그 진동에 대해서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들이 일어나서 영적 세계를 완전히 어지럽히는 거예요 전반기를 마치면서 여름의 시간표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 전반기를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비록 전반기가 끝났지만은 끝난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올 한해 2021년도에 주신 원단의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매주 선포된 강단 이번 주까지 29차 29주 강단 말씀 매주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부 전체 메시지들이 지금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주시는 기도수첩의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강단과 기도수첩 중심의 이 사문호를 통해서 날마다 나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편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의 모든 삶을 편집하면 고린도우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 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요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희망과 소망이라는 그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을 만큼 완전 사방팔방으로 다 둘러싸이게 됩니다 거꾸로 터림을 당합니다 나를 하루에도 수십 번 낙심시키고 힘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건 일들 사람의 말들 수없이 듣게 됩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쌓이지 아니한다 낙심하지 아니한다 거꾸로 터림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말씀으로 편집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편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면 그 편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은약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매일 발견하고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것으로 설계하면요 그건 위험한 건물입니다 언제 문을 질지 모릅니다 언제 붕괴될지 몰라요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의 애틀란타에 건물이 붕괴돼서 수십 명이 죽고 중국의 호텔이 5분 만에 그냥 폭삭 주저앉아버리더라고요 그 부실시공입니다 설계를 잘못했어요 뭐로 한 거죠? 자기 것으로 한 거예요 내 것으로 한 겁니다 그 얼마나 불안전한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입니까 너무나 소중한 우리 인생을 감히 내 것으로 그는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어서 우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사람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과 감정과 기분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24시간 창세기 3장과 사단과 12가지 문제 속에서 영향을 받고 그 문제에 노출이 되고 사단이 그것을 루트를 삼아가지고 늘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게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계속 밤마다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죽어라 불질러라 불질러라는 거예요 실제 집에 불질러버렸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자고 있는데도 왜 귀에 계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눈에 자꾸 뭔가 시커먼 게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가 자기를 자꾸 쫓아오면서 죽이러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불신자는요 전날에 방울토마토 딱 하나 먹었는데 그것밖에 먹은 게 없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완전히 혼수상태 일주일 만에 겨우 깨어났는데 온몸이 아프고 그 이후로 몇 달 동안 완전 사경을 헤매게 됐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병명이 없다 엑스레이 MRI CT 다 찍어봐도 잘못된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육이고 사단이 얼마든지 공격하고 헤집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오직 이 겉사람만을 붙잡고 이 껍데기만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평생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 속에서 노예포로 속곡되는 삶을 살다가 그 인생을 허무하게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겉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속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은 영적 존재로서 겉사람하고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근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근하게 해달라고 오늘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 맛있는 것 아름다운 것 괜찮은 것 짜릿한 것 엄청난 것 겉사람은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절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절대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절대 강근하게 충분하게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만 강근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강단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게 되면 그 속에서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근해지고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사탄을 이기고 매일매일 코로나와 무더위와 여러가지 환경과 어려움과 상처와 실패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 강자로 영적 거인으로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모예를 낳은 한나는 이 사모예를 젖을 떼자마자 이 어린 사모예를 바로 성전으로 보내서 제사장 밑에서 철저하게 훈련 받으면서 인턴십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신의 삶과 사모예를 인생을 완전히 설계를 한 거예요 젖을 막 뗐기 때문에 많아봤자 다섯 살, 여섯 살입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어릴 수도 있겠죠 그런 어린 사모예를 집을 떠나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성전에 완전히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언약과 제사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영적 서밋으로 완전히 키워낸 겁니다 3일상 2장 19절에 보니까 1년에 한 번 매년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들이로 성전에 갑니다 그때 이제 어린 사모예를 만나러 성전에 가는 한나가 에보시라는 제사장이 입는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갑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아들 면회 가는데 보통 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치킨 탕수육 잡채 팔보채 도시락 반찬 12척 30척 반상을 싸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내 귀한 아들 그동안 못 먹었으니까 근데 이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싹 없습니다 애봇 애봇은요 제사장이 입는 겉옷입니다 이거 하나 딱 가지고 갑니다 그걸 입히면서 한나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누군지 네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너에게 뭘 주셨는지 너에게 주신 사명과 미션이 뭔지를 철저하게 심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피눈물도 없는 엄마 같죠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주고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한나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걸 사모예리에게 설계시킨 겁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 다각방의 최고의 명절 WRC 온라인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더라 작년에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두 번째 온라인 하니까 좀 부산도 그립고 해운대 얼마나 그립습니까 아니면 저 킨텍스라도 근데 이제 올해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인도를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랩몬트 부서의 여름 수련회 이번 여름이 우리 랩몬트들에게 일평생 잊을 수 없는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릴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서는 중요한 CBDIP가 완전히 뿌리 내리는 그런 언약의 여정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올인해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남은 후반기 남은 나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를 미리 보고 설계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것으로 설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과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내 삶 속에 나의 하루 일정 속에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하루를 디자인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자들은 하루를 놓고 자기 인생을 놓고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막 풀어넣습니다 자신에게 많은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전 세계 명상 운동가들이 모여가지고 큰 세계 대회를 열었어요 거기서 뭐 하느냐 다른 거 안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뭐 하느냐 자기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네 자신을 사랑해라 아껴라 그럴듯하죠 대단해 보이죠 일시적이지만 물론 사단과 귀신이 주는 힘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 불신자가 아니거든요 오늘 하루 나의 삶과 나의 현장을 놓고 우리는 무엇을 디자인해야 될까요 전반기를 마치고 저희 대교구에서는 14일 치유와 회복의 여정이라는 전반기 마무리 집중 훈련으로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 있었던 40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시작을 했다면 이번에는 2주 동안에 치유와 회복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전반기 동안에 사실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전반기 6개월 동안요 안만 보고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코로나였지만요 코로나 전보다 더 많은 사역 더 많은 훈련 더 많은 모임 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부서에서 직장에서 생업 현장에서 한없이 뛴 거예요 그 쏟아버린 모든 영적인 에너지와 힘을 그냥 둬버리면요 빈 상태가 되어버리면요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회복하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표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집중 훈련을 시작하는 첫날에 공교롭게도 지난주였죠 코로나 4단계 코로나 이 재확산 4단계가 동시에 똑같이 2주 시작됐습니다 첫날 똑같이 우리는 2주 동안의 치유 회복에 집중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고 세상은 코로나 4단계 들어가고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그 훈련 앞주 훈련을 준비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온통 코로나 1200명 1300명 이제 곧 2000명 넘는다 변이 바이러스 등등 온통 불신앙의 내용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듣다 보니까 불신앙이 살짝 찾아왔습니다 아니 남들은 방학이다 휴가다 쉬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집중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여건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오히려 정반대 최악의 상황 최악의 조건 속으로 아이들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안 가고 이제 막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하루 종일 집에서 삼식이 대단합니다 징글징글 맞습니다 삼식이 북적북적 대는 거죠 집이 플러스 여기에 최악의 폭염까지 마치 출혈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룰랄라 신나게 출혈굽해서 바로 가난 땅으로 10차선 하이웨이로 쫙 달려가면 얼마나 신바람 나고 좋습니까 그런데 출혈굽하자마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데려갔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홍해 바다 앞에 딱 뒀습니다 왜 홍해 바다 앞에 뒀을까요 이때 제가 생각을 잠깐 편집했습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다시 편집했습니다 아니다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까 코로나 백신 맞았다고 해서 싸울 수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찾아오는 경제 여러가지 환경 문제 가정 이 모든 것 내 힘으로 싸울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더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새롭게 편집했습니다 이렇게 집중을 시작하면서 한 주간 지난주를 보내고 두 번째 이번 주 마지막 주를 인도받고 있는데 이 포럼의 내용들을 보니까요 어떤 젊은 집사님 코로나 4단계가 훈련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코로나 4단계 때문에 집중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이와 함께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집중 훈련이 없었다면 너무 지치고 무기력해졌을 텐데 이번 치유 회복의 집중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후대와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됐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고백이죠 어떤 사약자는 지난번 40일 집중일 때 그렇게 하려고 했던 전도 대상자 연락하고 이렇게 막 접촉하고 이렇게 했던 게 40일 때는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다 문이 막히고 닫히고 안 됐는데 이번에는 참 신기하죠 그냥 자연스럽게 평상시에 기도했던 그 전도 대상자들한테 연락이 오고 연락을 하게 되고 카톡을 보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동영상 영적 메시지까지 탁 보내고 그 보내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그거 다 듣고 영적 기도까지 따라하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편집되고 삶이 편집되니까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누리고 있으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변을 치유하고 살리는 은혜와 응답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하우스 농장을 하시는 중직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 하우스 농장에는 태국 근로자 3명 그리고 캄보디아 근로자 1명 총 4명의 다민족 근로자가 그 하우스 농장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직자 우리 부부가 오래전부터 이들이 세례를 받기를 기도해오면서 물론 또 중간중간에 교회에서 와서 다락방도 해주고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다민족들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안 오게 되죠 이런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에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주일 오후에 그분들은 토요일도 일하거든요 주일날 오후에 2시부터 쉬는 거예요 그 주일날 오후 2시에 그 하우스 농장에서 가서 보금을 선포하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영접하고 그 2부 순서로 그곳에서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한국어를 한 마디도 못하거든요 태국어 통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다락방 안에 태국어 통력자가 없어요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레몬트가 군대 갔대요 없어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야 태국어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소문에도 없어요 근데 이제 다민족국을 통해서 우리 다민족국 교육자를 통해서 연결연결 걸쳐 걸쳐가지고 이제 기존 교단 성교단체에 있는 한 성교사님을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 성교사님이 이제 하우스 농장까지 오셔가지고 통력을 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교사님은 5년, 6년 정도 태국 방콕에서 성교사역을 하다가 한 십몇 년 전에 한국으로 아예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국내에 있는 태국 사람들만 대상으로 현지인 교회를 열어가지고 저 인천의 남동공단 중심으로 태국 현지인 사역을 지금까지 십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분이 그러니까 태국어가 유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성교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해외에서만 성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태국 근로자가 약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모든 성교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교사님은 우리 다락방 성교사님 아니거든요 근데 벌써 다민족의 눈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 하우스 농장에 있는 그 4명의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한 명은요 도저히 영접하고 세례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쉴 때는요 늘 술에 취해가지고 얼굴이 펄겋게 이렇게 달아올라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세례받고 복음 듣겠다고 딱 차려입고 준비해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잘 두고 세례까지 기쁜 마음으로 그것도 통력을 통해서 걸쳐 걸쳐 하니까 얼마나 열악한 현장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2, 3, 7 5천 종종 지금 우리 교회가 김포통진의 트리 라운지 세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바자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자회 엑스포를 통해가지고 이 통진에 있는 김포트리 라운지를 김포통진 전역에 다 소개해서 그 있는 수많은 몇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2, 3, 7을 보는 사람 2, 3, 7을 품은 사람 2, 3, 7로 편집된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보란듯이 축복하시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장은 영적으로 빈 곳으로 방치되어 버려진 곳 죽은 곳 소외된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되는 비대면과 온라인 예배 온라인 사역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다운되고 무기력 속에 있는 그런 현장들이 자꾸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집중훈련 때 어떤 집사님은요 아파트에서 전도 대상자와의 만남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놀이터에서 같은 시간에 항상 부딪히게 되는 지나가게 되는 할머니 한 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쉽게 말을 걸지 못하는 거죠 좀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인데 말을 걸기가 그래서 미루고 미루고 다음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이렇게 자꾸 미루고 미루다가 어느 날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우연히 지나가는 척 하면서 그 할머니 만나가지고 이제 막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해보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 얘기하냐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하고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서 자기가 제 발로 그 아파트 앞에 있는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지금 교회에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빈 곳의 현장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빈 곳의 현장이 의외로 내 주변에 나랑 가까운 곳에 사각지대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이 집사님이 딱 그걸 느끼고 아 빈 곳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있었구나 바로 내 코앞에 있었구나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어려움들 물론 어렵고 힘들 수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고린도우소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의 연속입니다 사단은 날마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힘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근본과 본질을 놓치도록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아름답고 크더라도 결국은 풀처럼 꽃처럼 마르고 시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주목하다란 말은 헬라오 원 뜻이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바다를 항해하면서 그때는 기술이나 기계가 없으니까 오직 밤하늘에 별자리를 보면서 그 바다에 중요한 항해를 정해서 그 바다를 건너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깜깜한 밤에 그 망망대에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서 그 별자리를 쳐다볼 때 그 별 하나에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별을 보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불을 다 끄고 오직 밤하늘에 별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위치를 정확히 잡아야 되니까 그걸 보고 주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뜻입니다 이렇듯 주목하다란 말은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우소 4장 17절에도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나마나 당연히 100%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선택하시겠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겪으면 실제 그 문제와 어려움을 받으면 환란의 경한 것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문제가 그 사건이 그 환경이 나와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집어삼킬 것처럼 벌벌 떨면서 그 문제에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라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라면 하나님의 편집의 시간표 속에 있다라면 그 문제 그 어려움 심지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 그 일 나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편집의 시간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크로스 노크라운 그렇죠 십자가 없는 영광 없습니다 문제 뒤에 있는 반드시 중요한 축복과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주목하는 집중하는 은혜를 새롭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WRC 우리 주제곡 아까 우리 준비 찬양할 때도 불렀죠 랩몬트는 237 지유 서밋의 지도자 처음에 제가 그 찬양 들을 때는요 아니 무슨 가사를 이렇게 어렵게 입이 막 못 따라가 입이 못 따라가 이게 찬양인지 메시지인지 왜 이렇게 어렵게 이번에는 바다에 가셔서 안 지으셨다고 하시더니 너무 어려운 거 따라 부르겠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듣고 듣고 따라하고 가사를 계속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이다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이다 237의 현장이 너의 것이다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어떤 재앙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이건 완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무더위와 폭염과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매주 강단 말씀 속에서 그리고 매일 영적 집중과 서미타임 속에서 내 인생을 편집하는 최고의 은혜와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오늘을 편집해야 됩니다 오늘을 편집하지 않으면 내일 편집 없습니다 내일 편집 없습니다 매일 뉴스가 새롭게 나와야지 오늘 예를 들어서 9시 밤 뉴스가 예를 들어서 한 3년 전 거 내용 가지고 뉴스 틀면 그건 아무도 그 뉴스 안 봅니다 오늘 뉴스는요 오늘 내용을 봐야 되죠 매일매일 새롭게 나를 편집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나를 편집하고 우리 가정을 편집하고 우리의 구역과 지역과 현장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인생 편집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생 편집에 응답을 누리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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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